안녕하세요. 황산의 통일 콘서트 시간입니다. 먼저 한 주간의 한반도 소식을 알려드리는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10월 1일 박근혜 대통령은 제68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북한 정권의 현실을 알리겠다며 대북 강경 메시지를 쏟아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 주민 여러분들이 희망과 삶을 찾도록 길을 열어놓을 것이다.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를 바란다며 탈북을 종용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은 북한 주민에게 탈북을 권유한 박근혜 대통령의 국군의 날 기념사가 적절치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북한의 붕괴와 기순을 직접 거론하면 결과적으로 선전포고라고 지적했으며 국가 원수라면 직접적 공격적 기념사가 아닌 외교적 수사의 기념사를 했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우상호 더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박 대통령의 북한 주민에 대한 탈북 권유를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우 의원은 북한을 붕괴시켜야 한다는 발상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효과적이고 지혜로운 대책도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세현 전 장관 역시 박 대통령의 기념사는 북에게 사고치란 이야기와 같다며 앞으로 남북관계가 전쟁에 준하는 그런 상태로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정세현 전 장관은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각종 게이트로 레임덕이 굉장히 빨라진 상황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일종의 국면 전환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탈북 권유, 조장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4일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북한 주민들에 대한 연민의 정을 내비친 것으로 보면 된다. 거기에 따라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를 하고 있지는 않다며 한 발 빼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4일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이 내년 상반기에 남북 군사적 충돌을 계획하고 있다는 예비역 장성의 정세 분석 문자메시지를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외교안보 분야에 종사했다는 예비역 국군 장성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나는 10월 1일 기념사를 통해 박 대통령이 대북 선전포고를 한 것으로 단정한다며 대통령의 다음 수수는 북한이 한미연합군에 의한 보복 빌미를 줄 수 있는 도발을 해오도록 계속 자극하는 것 박 대통령 계획대로라면 내년 상반기까지 남북 간 전쟁의 준화는 군사적 충돌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 9월 27일 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북한 대사관은 자국 핵무기 연구소를 인용한 보도문에서 최근 5차 핵실험에서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의 전략탄도 로켓에 장착할 수 있게 표준화되고 규격화된 핵탄두의 구조와 동작특성, 성능과 위력을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문은 핵실험과 같은 중요한 사건은 조선중앙통신보도나 정부 성명으로 공개해왔지만 이번에는 핵탄두 실험에 대해 핵무기 연구소가 밝혔다며 핵무기 연구소라는 극비기관을 공식적으로 공개한 것은 조선이 핵무기 개발을 기본적으로 완료했다는 확신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완료 발표와 관련하여 오스트리아 빈의 국제기구 주재 러시아 상주 대표는 북한이 더 이상 핵실험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습니다. 미 정책연구기관 우드로 윌슨센터의 제인 하먼 소장과 제임스 퍼슨 한국역사공공정책센터 소장은 2일 워싱턴포스트 기고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는 일단 장기적 목표로 두고 북한의 핵 장거리 미사일 실험 동결과 IAEA 사찰단의 북한 복귀를 당면 목표로 삼아 북한과 직접 대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하먼 소장 등은 UN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채택한 지 6개월이 됐지만 북한이 여전히 도전적 자세를 보인다고 지적한 뒤 비원폭격기를 비무장지대 주변으로 보내거나 함정이나 잠수함을 북한 해안 부근으로 보낸 일은 북한을 더 반항적으로 만들 뿐이라고 말하며 육자 프로세스 복귀가 아니라 북한과 직접 협상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4.1 14선언 발표 9주년을 맞아 6.15 남측위원회는 14선언 발표 9주년 기념대회 만남이 평화다 만남이 통일이다를 개최했습니다. 6.15 남측위원회 이창복 의장은 지금 한반도 위기의 심각한 책임은 대화를 외면한 정부의 극단적인 대북 적대 정책에 있다며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를 격화시키고 주권과 평화를 파괴하는 데 맞서 대화와 교류, 만남의 장을 열고 평화와 통일을 향해 함께 힘을 합쳐 적극 실천해 나가자고 호소했습니다. 6.15 남측위원회는 대정보 호소문을 통해 재앙적인 대결 정책 철회에 군사적 위기 해소를 위한 대화 재개, 민간 교류 전면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14선언 9주년을 맞아 야당은 일제히 무능한 보수정부가 한반도 위기를 초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4.1 북한 노동신문은 반통일 세력의 도전을 짓붙이며 자주통일의 길을 힘차게 열어나가자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2007년 10월 4일 평양에서 북남 순회상봉이 진행되고 북남 관계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이 채택된 것은 우리 민족의 드틈없는 통일의지를 내외에 힘있게 과시하고 조국 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놓은 민족사적 사변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음은 사드 관련 소식입니다. 30일 국방부가 사드를 성주군 초전면 성주 골프장에 배치하기로 최정확정했습니다. 한미 당국이 7월 13일 최적의 사드 배치 부지라며 성주군 성산포대를 확정한 지 79일 만의 일입니다. 미국 군 당국은 미국 텍사스주 포트블리스에 있는 사드 4개 포대 가운데 1개 포대를 성주 골프장에 배치한다는 계획을 한국 측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미 양국은 내년 말까지 사드의 한국 배치를 끝낼 방침을 세웠지만 시간이 부족한 만큼 사드 체계를 새로 제작한 대신 미 본토에 이미 배치된 사드 포대를 옮겨온다는 구상입니다. 한미 양국은 오는 20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제48차 안보협의회 SCM을 통해 사드 이동 배치 계획과 배치 시기 등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에서 미사일 방어 체계를 수십 년 동안 연구해온 미사일 분야 권위자 포스톨 미국 MIT 명예교수는 3일 14남북정상선언 9돌 국제학술토론회에 참석해 사드가 애초부터 MD에 통합되도록 설계됐으며 진짜 미사일과 파편을 구별해낸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을 막기에 적합한 무기체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포스톨 교수는 사드와 함께 배치되는 레이더가 종말 모드로만 운영되도록 고정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북한만 탐지할 수 있고 그래서 중국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정부의 주장과 관련하여 사드 시스템이 종말 모드로만 운영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며 사드 레이더를 종말 모드로만 사용한다는 주장은 탱크를 실전 배치하고 거기에 장착되어 있는 총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1일 칼럼을 통해 미국과 한국이 중국을 비롯한 역내 국가들의 안보 이익에 해를 끼친다면 그의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다음은 북 수혜지원 관련 소식입니다. 4일 전국농민의 총연맹과 민주노총, 6.15 남측위원회 등은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보편적 일륜의 기초에 남과 북은 하나라는 동포해적 입장에 입각해 통일 쌀 보내기 운동을 시작하고자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통일 쌀 보내기 운동은 성금을 모아 우리 농민이 재배한 쌀을 구입해 북한 수혜지역과 남한 내 소혜계층에 보내는 운동입니다. 우리 민족 서로 돕기 운동이 지난 1, 2차 지원에 이어 지난달 29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수혜 피해를 입은 산림직 복구를 위한 바닥 장판과 필수 의약품 등 약 8천만 원 상당의 물자를 함경북도 수혜지역에 긴급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함경북도 지역 수혜지원을 위한 민간단체의 모금활동이 확대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결의 하나대기 운동본부는 28일 정부가 지원에 부정적이고 남북 민간단체의 대화창고도 막혀 있지만 북측 파트너와 국제단체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고 길을 열고자 한다며 긴급 모금 캠페인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북수혜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수혜지원 모금활동을 진행했던 재미동포 신은미 씨도 페이스북을 통해 함경북도 대홍수 피해 북녘 동포 돕기 성금 모금이 목표액의 3배를 넘는 3680만 원이 모아졌다고 알리며 10월 11일까지 페이팔이나 국내 미국 계좌를 통해 수혜지원 모금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강산 기업인협의회와 남북경협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14선언 9주년을 맞은 4일 남북경협기업 생존권 보장 및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평화 큰 행진을 갖고 100일 철야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경협기업인들과 시민사회단체 인사 80여 명은 남북경협은 죽었다는 의미로 검은 옷에 검은 모자를 쓰고 참여했습니다. 화제의 현장 잠시 들려볼까 합니다. 10월 4일 14 남북공동선언이 있은 지 9주년이 된 날이었습니다. 9년 전 2007년 10월 4일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서울로 귀환하는 길에 개선공단에 들렸던 일이 있습니다. 지금은 9년이 지나서 그 개선공단이 어느새 문을 닫고 개선공단기업인협의회를 비롯해서 남북경협기업인들이 정부청사 앞에서 항의를 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100일 철야농성에 돌입을 했는데요. 100일 철야농성을 선포하고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평화의 큰 행진을 하는 모습 그 현장 주권방송이 함께 담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남북경협 하라더니 나몰라라 웬 말이냐 경협기업 살려내라 살려내라 남북경협기업 생존권 보장 및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평화 큰 행진을 힘찬함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평화의 씨앗이오 통일의 전령사라는 자부심 온데간데 없고 남북 간의 극심한 대립과 전쟁 위험 속에서 경협기업인들이 가슴은 찢어지고 짓밟혔습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사유로 잠정 중단이라는 발표 아래 9년 동안 정부를 믿고 기다렸지만 이젠 개선 공단마저도 폐쇄돼 버리고 북의 핵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북 제재로 성공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의문이 생깁니다. 대북 제재로 할 것이 아니라 대북 제재를 풀고 오이사 조치를 해제하고 개선 공단을 재가동하고 금융상 관광을 재가동함으로써 9년 전 14선언이 올해까지 중단 없이 진행되어 왔다면 개선 공단 뿐만이 아니라 10개, 20개의 개선 공단으로 확장되어서 남북 경제 협력에 새로운 신규원을 만들어 놓았어야 할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지난 9년 동안 이 14선언이 실종되어 버렸습니다. 청와대와 북쪽 국방위원회가 합의했던 어떠한 정세에 관계없이 개선 공단을 유지하겠다고 합의했던 그 합의 조각을 휴지조각으로 만들면서 군사 작전하듯이 개선 공단을 일방적으로 폐쇄 조치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이제 9년이 돼가면서 북한의 핵 능력은 더 고도화되고 미사일 발사 능력도 이제는 미국을 견정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핵 정책이 실패하고 대북 정책의 실패를 남북 경영의 빈들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의 회사는 북한 농산물 교육을 하던 업체입니다. 물론 시장에는 중국산 고사리가 많지만 자랑스럽고 의미 있는 그때 그 북한산 고사리가 그립습니다. 기다려라. 이제 오의사가 풀릴 것이다. 오의사만 풀리면 이라고 6년 동안 해마다 얘기하시던 뜻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고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2000년대 초반 저희 부모님은 금강산에서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관광을 다녀오신 분이라면 관광지마다 따라다니는 빨간색의 황금마차라고 쓰여진 푸드트럭을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그 트럭이 저희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트럭이었습니다. 강한 인상을 남기고자 저희 아버지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트럭은 북쪽 사람들도 기억을 할 정도였습니다. 개인 사업자로서는 최초로 들어오셨다는 사명감으로 다른 직원에 뒤처지지 않을 만큼 열심히 하셔서 당시에는 신문이나 TV에도 저희 부모님의 얼굴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금강산 관광이 알려지며 저희 부모님은 나라를 위해서도 일한다는 생각에 시간, 돈, 모든 열정을 금강산 사업에 투자하셨습니다. 잠시 일을 보러 나오실 때에만 남쪽으로 내려오시고 그 외에는 금강산에서 모든 시간을 투자하셨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신 덕분에 저희 가족은 처음으로 해외로 가족여행도 다닐 수 있었고 저와 제 동생이 하고 싶었던 공부도 어려움 없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저희 가족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2008년 17월 11일 관광객 피살 사건으로 인해 금강산 사업지는 비상사태가 되어 저희 부모님은 짐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입은 옷 그대로 내려오셨습니다. 며칠만 있으면 다시 올라갈 거라 생각하셨던 부모님은 그렇게 9년이 지나도록 다시는 그곳에 가보실 수 없었습니다. 하루, 일주일, 1년 시간이 지날수록 저희 부모님은 속이 타들어 가셨고 점점 지쳐 가셨습니다. 아무런 기억 없이 무작정 기다려야 하면 저희 부모님은 아침 뉴스부터 마감 뉴스까지 혹시 금강산 관광 제기라도 할까 특보라도 나올까 항상 TV 주변을 맴두셨고 그런 기다림은 초조함으로 번져 항상 날이 서 계신 부모님은 싸움도 작게 되셨습니다. 답답함을 이기고자 일기를 쓰셨던 어머니는 가슴에 화가 온 몸을 버티지 못하고 2010년 유난히 추웠던 3월 먼저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러기를 3년 제가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서 저를 대신에 누구보다 열심히 가족을 생각하며 집안을 다시 세우고자 신혼일도 반납하게 하며 일을 하던 동생은 스물아홉이란 어린 나이에 과로란에 어울리지 않은 변명으로 어머니를 따라 먼저 갔습니다. 아버지 맞춰 쓰러지실까 저는 일을 하면서도 아버지에 대한 긴장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희망만은 버리지 않고 금강산이 다시 열리면 하고 싶다는 사업 아이디어도 생각하며 그렇게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속절없이 흐르는 시간은 시간은 그 희망마저 아버지에게 걷어갔습니다. 기다림이 독이 되어 아버지마저 뇌졸중으로 쓰러지시고 회복되기 힘든 몸으로 지금은 현재 입원해 계십니다. 만약 그때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지 않았더라면 저희 가족 저희 부모님이 아직도 황금마차를 운영하실 수 있었더라면 저희 가족은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행복했던 그때 변장선에 있었을 겁니다. 저는 이제 기다림이 희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희망을 담은 기다림이 저희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방금 여러분들은 들으셨습니다. 저는 제대로 된 매듭을 원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저희 가족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을 매듭 짓기 위해 여름에 도움을 청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남북관계가 먼저 개선이 돼야 되고 다시 가자 금강산 다시 만나자 이산가족 다시 만나자 이산가족 청소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더운 날씨에도 한 시간 가량 집회를 하고 여기까지 걸어오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기자분들 끝까지 취재를 위해서 같이 오신 기자분들에게도 경력 기업이 경력 기업 살려내라 살려내라 시작을 하기 앞서 고를 한 두 개 정도만 외치고 다시 한 번 정부는 남북 경력 기업인들의 절전한 호수를 드라 테러방진법 통과 이후에 당신의 소중한 디지털 데이터를 지켜줄 수 있는 책입니다. 김인성의 완벽한 데이터 관리 주꾼방송 후원을 위한 500권 한정 봉동 구매를 10% 할인된 가격인 2만6천원에 택배비를 포함해서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주꾼방송 홈페이지 김인성의 완벽한 데이터 관리 배너를 클릭하셔서 주문하시고 입금하시면 배송해 드립니다.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조미료 시간입니다. 오랜만에 조미료 시간 되었는데요. NK투데이의 문경환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2010월에 있었던 북미 공동코뮤니케 그 내용까지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북미 정상회담까지 합의한 가장 높은 수준의 합의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미국에서 부시정부가 등장하면서 다시 물거품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클린턴 정부에서 부시정부로 정권 교체가 되면서 부시정부가 초반에 내세웠던 정책이 ABC 정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anything but 클린턴 줄여서 ABC 정책이라고 한 건데 클린턴 정부가 했던 거는 하나도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마치 우리나라에서도 정권 교체가 일어나면 이전 정부의 정책들을 전면 폐기하는 그런 모습과 비슷하게 미국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대북 정책도 전면 전환이 되고 대결 정책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좀 알아볼까요? 2001년 1월 20일에 부시 대통령이 취임을 했죠. 그리고 9월 11일 날 유명한 9.11 테러가 발생을 했습니다. 9.11 테러가 발생하면서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를 했고 전 세계가 전쟁에 휘말리게 됐습니다. 이때 당시의 분위기는 테러를 당연히 반대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미국의 9.11 테러 이후에 있었던 테러와의 전쟁을 반대할 수 있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것을 명분으로 해서 영원한 전쟁 상태 돌입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9월 25일에 IAEA 총회가 열렸는데 핵안전협정 준수를 촉구하는 대북결의안을 채택을 했습니다. 이때는 부시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북미 간에는 고위급 대화나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태였는데 미국이 먼저 북한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듬해 2002년에 들어서 미국 대통령이 연두교서를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북한 이란 이라크 이 세 나라를 불량국가 악의축으로 지목을 하면서 이 세 나라에 대한 적대정책을 더욱 강화하게 됩니다. 3월 9일에 핵태세 검토보고서가 내용이 유출이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미국 언론의 내용이 유출이 됐는데 북한과 이라크 등 7개국에 대해서 전술 핵무기를 사용하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명시가 돼서 이게 북미 제네바 합의에 나와있던 핵으로 위협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을 뒤집은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됐고 여기에 북한이 반발을 하면서 모든 북미 간의 합의를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됐습니다. 9월 16일에 도널드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이 북한을 세계 최악의 대량 살상무기 개발 확산국으로 지목을 하고 핵을 비밀리에 개발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북미 간에는 더 이상 대화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북한이 이때 다시 대화를 해보자. 미국의 실제 의도 새로운 부시 정부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직접 들어보자. 라고 해서 특사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에 미국이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트 차관보를 대북특사로 임명을 하고 10월 3일 날 방북을 시킵니다. 방북 과정에서 여러 북한의 고위 인사들과 만났었는데요. 방북을 마치고 나와서 10월 17일 날 제임스 켈리 특사가 북한이 농축우라늄 계획을 시인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이 되게 됩니다. 네.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문제가 꼬이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북한이 농축우라늄 계획을 시인을 한 건가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북한과 미국이 서로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엇갈리는 부분인데 그때 당시에 무슨 대화 녹취록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만 북한은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이 켈리와의 담화 과정에서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계속할 경우에 우리는 핵무기보다 더한 것도 가지게 되어 있다. 이런 발언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계속하면 핵무기는 당연하고 그것보다 더한 것도 가지게 되어 있다. 핵무기보다 더한 게 뭔지는 알 수가 없는데요. 아무튼 이런 발언을 했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미국은 우라늄 농축 계획을 시인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이고요.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때까지는 북핵 문제 이러면 플루토늄이 논란의 핵심이었는데 이때부터 농축우라늄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여기서 차이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원래 북핵 문제 하면 북한의 영변에 있는 핵시설에서 우라늄 폐연료봉이 나오는데 이걸 비밀리에 재처리를 해서 플루토늄을 추출했다는 게 핵심 논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플루토늄을 추출하면 이걸 가지고 곧바로 핵무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과연 북한이 재처리를 했는지 폐연료봉 상태가 온전한지 플루토늄을 어디 숨기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사찰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게 핵심 논란이었는데 미국이 새롭게 들고 나온 우라늄 농축 얘기는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우라늄을 광석을 캐와서 농축을 하면 이게 경수로 사용되는 핵발전용 우라늄 원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계속해서 농축을 하면 고농축이 되는데 고농축 우라늄은 무기로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고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은 어차피 중수로나 흑연감속로 같은 곳에서 우라늄을 계속해서 발전을 시켜서 폐연료봉이 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폐연료봉을 추출해내서 거기서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북한이 핵시설을 얼마나 가동하는지를 관찰을 하면 플루토늄을 얼마나 추출했는지도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라늄 농축 같은 경우는 지하시설 이라든지 아니면 실내에서 농축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 농축 작업을 얼마나 했는지를 파악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라늄 같은 경우는 북한에 또 많이 매장돼 있기 때문에 북한이 자기들 땅에서 우라늄을 캐다가 농축을 하면 얼마나 많은 우라늄을 농축했는지 전혀 파악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더 불안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은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가 되는 것이다. 이게 미국의 입장이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북미 공동 커뮤니케에서 정상회담까지 합해했던 북미 관계가 어떻게 물거품이 되게 됐는지 과정을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주제로 만나볼까요? 다음 시간에는 북미 제네바 합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파괴되기 시작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북한의 과학출 역사를 전공한 강호재입니다. 제가 이번에 책을 냈습니다. 북한을 과학기술로 다시 한 번 더 보자 라는 의미로 과학기술로 북한을 읽기라는 책을 냈습니다. 북한의 흐름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저는 과학기술로 북한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북한의 흐름을 얘기하는 옛날 얘기를 모았습니다. 옛날에 북한이 이러이러한 일들을 해왔다 라는 걸 아주 쉽게 에피소드로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중요한 과학자들 그리고 최근에 핵이나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 그 다음에 인공위성 이런 얘기들을 과학기술적인 측면에서 북을 본다면 어떻게 해석될까 이걸 글로 써봤습니다. 이거를 보시면 북한을 새롭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통일은 더 가깝게 다가온다는 느낌을 받을 겁니다. 인터넷 서점에서 검색하시거나 옆에 배너를 클릭하시면 제 책을 빠르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책에서 뵙겠습니다. 북새통 시간입니다. 오늘도 NK투데이의 이동훈 기자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내용을 또 준비를 하셨을까요? 오늘은 북한의 중앙동물원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중앙동물원은 1959년 개장을 했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2014년에 개건할 것을 지시를 해서 개건 작업이 진행됐고 올해 7월 24일날 재개장을 했습니다. 어릴 때 동물원에 갔던 기억을 떠올리시면서 중앙동물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평양 북한에 중앙동물원을 갔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때와는 좀 많이 달라져 있을 것 같네요. 그럴 것 같은데요. 일단 중앙동물원은 본관 자연 박물관 수족관 물개재주장 파춘관 조류관 이런 다양한 관들이 있고요. 그래서 8개의 동물관과 37개의 동물사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중앙동물원의 전경 사진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본관 입구가 호랑이 입으로 들어가게 돼 있다는 게 눈에 띄고요. 그래서 누가 봐도 여기는 동물원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사진에서 왼쪽 뒤편에 있는 건물이 자연 박물관이고요. 이 자연 박물관은 생명체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좀 으시시할 수도 있겠네요. 호랑이 입으로 들어가는 네. 이 사진을 보시면 오른편에 보시면 또 호랑이 입이 있죠. 뒤에도 호랑이 입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운데 있는 수조에는 철갑상어가 살고 있는 곳이라고 하고 저기 다리가 있잖아요. 다리가 투명한 다리여서 저 위를 지나면서 철갑상어가 헤엄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건물이 바로 수조관 건물입니다. 호랑이 입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본관 건물 홀이 나오는데요. 사진을 보시면 위쪽에 태양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투명하게 되어 있어서 실내가 낮에 매우 밝게 조성이 되어 있고요. 호랑이 몸속 같지는 않군요. 최소한. 네. 호랑이 몸속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본관에 이런저런 시설들이 있는데요. 동물원의 연혁을 표시하는 곳이 있고 과학지식 전시홀이라고 해서 동물과 관련한 과학지식이 전시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매점이라든지 기념품 파는 곳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모든 장소에 좀 공통된 특징 같은데요. 딱 들어가면 늘 역사와 연혁 그 무슨 학교를 가든 무슨 타가소를 가든 아니면 이런 공원을 가든 꼭 이게 언제 생겼고 어떤 역사를 거쳐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지를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분들과 표가 있더라고요. 한 일면 좀 재미가 없기도 하지만 매우 중요시 여기고 있다. 이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동물원 가서도 저런 걸 봐야 되네요. 이 건물이 혹시 어떤 건지 혹시 아시겠어요? 글쎄요. 모양만 보기에는 식물원 이런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세 장인가? 저도 사진만 이것만 딱 봐서는 아 이게 식물원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조류관이라고 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 이게 공사 중인 모습인데요. 둥그런 부분이 새 알 그 옆에 부분으로 해서 새 날개 모양으로 건물을 조성을 했습니다. 네 매우 직관적이네요. 위에서 보니까 이곳에서는 조류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그 둥그런 부분에 조류들이 있는 거죠. 온대구 아열대구 열대구 이렇게 나눠서 구에 맞게 기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하고 그곳에서 살고 있는 조류들을 볼 수 있도록 조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곳도 조류들이 있는 곳인데요. 이곳은 명금사라고 합니다. 희귀하고 아름다운 새들을 명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명금사에서 희귀하고 아름다운 새들을 쭉 볼 수 있는 거고요. 이런 명금사 말고도 공작관이라든지 앵무관 수금사 맹금사 이런 것들도 있다고 합니다. 수금사는 물새를 얘기한 거고 맹금사는 독수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여긴 또 어딜까요? 이거는 뭔가 또 역시 학구적으로 보는군요. 이곳은 선물 동물 일관이라고 하는데 스위스의 한 동물 애호가가 북한 동물원에 기증한 동물을 전시한 곳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희귀한 동물들도 많다고 합니다. 이 동물들은 1980년대에 기증이 돼가지고 중앙동물원에 있었고요. 이번에 새로 개장을 하면서 새로 건물을 만들어서 그쪽에 넣었다고 합니다. 선물 1관이 있고 2관이 있다고 해요. 1, 2관이 있을 정도니까 이 스위스의 동물 애호가라는 분은 정말 많은 동물을 선물을 한 모양입니다. 이곳은 혹시 어디인지 딱 아시겠어요? 거북이 친구들이 사는 곳인가 봅니다. 이 건물 자체가 주황색 거북이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이곳은 파충관이라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구아나라든지 어떤 동물들이 파충류다 이런 것들이 알려져 있는 것과 우리에서 실제 그 동물들을 볼 수 있도록 전시가 돼 있다고 하고요. 동굴처럼 되어 있는 곳에 친절하게 잘 표현이 되어 있네요. 네. 이곳은 지금 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서 있는 모습인데 언뜻 보기에는 인공폭포가 쏟아질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 그런데 이곳은 원숭이관 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호랑이가 딱 있는 곳인데요. 범사라고 호랑이 범자를 써서 범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앞에 철창으로 되어 있잖아요. 철창 말고 유리로 해서 강화유리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좀 더 가까이에서 호랑이라든지 이런 동물들을 볼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고 하고요. 한쪽에는 백호가 있고 한쪽에는 백두산 호랑이라고 믿고 싶은 호랑이가 있네요. 사슴들이 사슴들이 떼지어가지고 사슴들이 모여있는 모습을 사진통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기들한테 정말 인기가 많은 사슴사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곳은 말이 있는 마사라고 합니다. 여러 말들을 보면서 말의 습성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할 수 있는 안내원들이 설명도 해준다고 하고요. 말을 탈 수도 있게 준비도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중앙동물원에서 98년도에 말을 타서 장군갓감이라는 그런 후평과 말을 힘들게 했습니다. 이렇게 마사뿐만이 아니라 코뿔소라든지 하마라든지 다른 다양한 코끼리라든지 다양한 동물들이 있고요. 개 발바닥 모양으로 건물을 만들어서 개를 넣어놓은 개 관도 있다고 합니다. 치화라든지 다양한 종류의 개들이 간에 들어있어서 상당히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수족관의 모습입니다. 이거 무슨 부산 아쿠아리움이나 어디죠? 코엑스? 코엑스 아쿠아리움 그런 데랑 비슷해 보여있더라고요. 이것도 이것도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고 밑에서 사람들이 위를 쳐다보면서 지나갈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모습은 펭귄이죠. 다음을 보실 부분은 자연 박물관인데요. 지금 보시는 모습이 자연 박물관의 전기형 모습입니다. 한국에서는 주로 자연사 박물관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자연 박물관 가는 길도 투명 유리로 해서 철갑사가 있는데 옆에 건물이 바로 자연 박물관 건물이죠.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공룡의 뼈를 이용한 모형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에는 익룡이 따라다니고 있고요. 넓은 홀로 조성이 되어 있는 거죠. 자연 박물관에는 자연에 대한 지식을 보급하는 교육거점 문화시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우주관 고생대관 중생대관 신생대관 동물관 식물관 이렇게 여러 관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보면서 진화의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료연람실과 과학기술보급실도 마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모습은 공룡이 있는 걸 보니까 중생대 쥐라기죠. 쥐라기 쥐라기와 백악기 이런 것들이 표현되는 중생대관 으로 보이고요. 저기 우리가 맨날 공룡 관련한 만화를 본다거나 이러면 꼭 나오는 티라노사우루스 이름이 북에서도 티라노사우루스라고 부르는군요. 브라키오사우루스 네. 뒤쪽에 저 목긴 이거는 역시 중생대에 있었던 시조새 인 것 같아요. 한국에도 자연사박물관이 지역마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많이 제법 잘 꾸려진 굉장히 소규모 자연사박물관도 되게 많고 화석 같은 거 많이 놔두고 이런 데도 있고 한데 공들여 잘 꾸린 자연사박물관 태가 나네요. 이곳은 동물관의 모습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 파충류들의 모습인데 왼쪽에 보시면 조류라고 또 표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아마 저 안으로 들어가면 조류들이 쭉 전시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역별로 있는 새의 생태 조류의 모습이겠죠. 동물관의 조류 이런 것들이 있는 모습이고요. 상당히 넓군요. 네. 이곳은 식물관으로 보이는데요. 펜을 보니까 백두산산림 오과산산림 이렇게 해서 지역에 따라서 어떤 식물들이 자라는 건지를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게 조성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이곳은 동물관 중에 하나인데 아래에 보시면 금 가 있는 것처럼 보이시죠? 홀로그램을 해서 원래 상어가 밑에서 헤엄쳐 올라와서 유리에 부딪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상어가 부딪히면 한번 금 가고 또 부딪히면 저렇게 금이 많이 가는 걸로 사람들이 보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이 또 영상으로 공개되기도 했었어요. 네. 저거 좀 실감 나겠네요. 상어가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는 것 같은 뭔가 그렇게 해서 자연사박물관까지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빨리 남북관계가 좋아져서 우리 아이들이 철원 또 자연사박물관에도 가보고 남북 아이들이 같이 남과 북의 동물원 이런 데 서울대공원 동물원도 잘 꾸려져 있잖아요. 이런 데도 또 가보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백두산 산림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저렇게 돼 있는 거 보니까 또 이곳에 와서 또 지리산 산림도 좀 맛보고 백두산도 보고 그렇게 하면 저런 건 이제 남북에서 대표적인 거 하나씩 하면 또 서로 공부가 되지 않겠어요? 네. 참 교안에서 많이 배울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또 지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이 많은데 남북의 또 지질학자들이라든지 이런 생태와 관련된 학자들 또 만남도 저런 곳에서 또 의미 있게 진행되면 얼마나 국민들이 안전한 사회 만드는 데 또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흥미진진한 자료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일정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매일 저녁 7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서는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살인정권 규탄 촛불문화재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안산 화랑유원지 대공원장 일대에서는 세월호 엄마 아빠들과 동네 주민이 만난 장터 엄마랑 함께하장 세 번째 시즌이 진행됩니다. 공연 소식도 있습니다. 2016년 가극단 미래의 창작극 인생 최고의 날이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종로호가 더 시어터에서 진행됩니다. 46년 대구 항쟁을 그린 연극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황선의 통일 콘서트 21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권방송이 민중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공중파와 종편 신문들에 맞서 진보 언론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힘은 애청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있습니다. 주권방송을 후원해 주십시오. 홈페이지 www.615tv.net 민들레홀씨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시거나 우리은행 1005 501 779 765 주식회사 주권방송으로 직접 후원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저의 주권방송은 평화번영과 민주회복을 위한 진보 언론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주권방송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권방송